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위원회 인적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정부 안대로 중립인사 15명으로 구성되고, 인문사회와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와 남녀 비율을 고려하되,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대에서 30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부는 분야별 단체 추천으로 1차 후보군 90명을 선별한 뒤, 원전 지역과 환경단체, 원자력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15명을 선임할 방침입니다.